6골 넣고 이겼는데 과르디올라, 마레지의 극대노 무슨 일? 팻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리아드 마레지에게 극대노한 까닭은 무엇일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16일 오전 4시 영국 맨체스터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유럽 챔피언스 리그 A조 1차전 라이프치이와의 홈경기에서 6대3으로 승리했다. 90분간 9골이 쏟아진 골 북년이었다. 전반 16분 그릴리시의 코너킥을 이어받은 아케가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28분 라이프치이 수비 무키엘레의 자책골이 나왔다. 전반 42분 라이프치이 은쿤쿠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추가시간 클로스터만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마레지가 밀어넣었다. 후반 6분 은쿤쿠가 헤더골로 추격했지만 후반 11분 그릴리시가 골망을 흔들며 4-2로 앞서나갔다. 후반 28분 은쿤쿠가 헤드트릭을 완성하며 4-3으로 추격했지만 맨시티는 후반 30분 칸셀로 후반 40분 제주스가 연속골을 기록하며 결국 6대3으로 승리했다. 이날 후반 18분경 맨시티가 4-2로 앞선 상황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마레지를 사이드라인으로 불러세워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마레지가 뭐라고 대답하자 눈을 치켰든 체 에프자가 들어간 욕설도 서슴지 않으며 마레지에게 더 강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그릴리시도 불러세운 장면이 목도됐다. 첫 승 직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bt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하프타임 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선수들이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이프치히는 정말 잘했다. 4명의 선수가 빌드업을 통해 수비를 끌어냈고 홀딩 미드필더 뒷공간을 노렸다. 볼이 밖에서 안쪽으로 흘러들어올 때 많은 선수가 있었고 뒷공간을 파고들며 공격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르디올라가 화를 낸 이유는 왜 수비를 똑바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그릴리시 역시 과르디올라의 극대노에 대해 수비적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늘 더 수비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길 바란다. 물론 나는 감독이 경기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독의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경기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라이프치히의 경기력에 대해 과르디올라 감독은 한 경기에 9골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공격하고 플레이하는 데 있어 아주 특별한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다. 라이프치히를 상대할 때는 이기고 있더라도 절대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절대로라며 경계심을 표했다. 전영지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천재 및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스 카피라이트스